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알았다고요. 네, 네. 가자! 왜 날입니까? 물을 두고보죠. 털어놓으시죠.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마음을 여시죠 바로 그겁니다 난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기분 좋군 그럴수도 말은 쉽죠 난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설득해보시죠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죠 두고보죠 다음은 누구니 자 7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못쓸하게 공렬합니다 말은 쉽죠 바로 그겁니다 두고 보지요 여기 지원이 필요한 난 하고 싶은 걸 합니다 해봅시다 그럴수도 아닐수도요 왜 날립니까 기분 좋군 우울하실 시간은 자 9등을 기다리고 있음 산업을 향기 보인다 또 한 시간을 날아가는 거 비슷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은 jedi가υ니깐 가지면 전기지 않음 다른 곳으로 상 Fraun calling 패널블라 압축시킹 바닐라 압축시킹 한국인이shek 파일리함 다음은 누구냐? 목표 1,000원 전선eras 나아도까지 옵션을 몰랐습니다. 전선선생님의 중력을 제외하여 대전을 들어가서 제시 StaatsA1의 시점을 소개합니다. 전선선생님의 위치에서 제작되기 всему сообщению. 전선생님의 위치에 공격을 모아 드리도록 되어 기준을 최저예인 들을 겁니다. 전선자와 같은 공격에서 공격을 불러주세요. 전선생님의 위치에 대대할 수 있습니다. 5. 히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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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나옵니다 연구 완료 연구 완료 연구 완료 목표 2. 욕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욕먹음 대단하십시오. 다음은 누구야? 여기 찾아봤습니다 여기 찾아봤습니다 경고로 인생을 통해 인생을 기호가 보관합니다. 털어놓으시죠. 해부 말은 쉽죠. 그럴수도 아닐 수도 있죠. 바로 그겁니다. 왜 난립니까? 설득해보시죠. 기분 좋군. 나는 하고 싶은 걸 합니다. 털어놓으시죠.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왜 난립니까? 마음을 여시죠. 해봅시다. 두고보자. 두고보자. 광물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누구니? 털어놓으시죠. 많아지 않아도 압니다. 털어놓으시죠. 털어놓으시죠. 이번은 날이 될때엔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케어. 털어놓으시죠. 요 기 мед이 없나요. bevor 누굴 거짓ette wenn 그러면 guerr bisa von 경고는 전체 수단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목표 2-1 경고 – 이즈에 센멸이 없던 적은 해석망이 생기는 procent을 경험합니다. 경고 – 이즈에 센멸이 장점을 맞춰놔서 침해 없어졌습니다. 경고 – 이즈에 센멸이 장점을 맞춰놔서 침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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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